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으로 노숙해가지고 나와있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잔잔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비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우산 받고 지금 다육이 찍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실내에 들어가 있었던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저명관수 해주고 지금 이제 밖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하나씩 옮겨줬던 아이들인데요. 역시 여러분 직광으로 받는 햇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빨갛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이거 지금 수련이에요. 수련. 색감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지 했었던 아이여서 지금 밖에 나온 지 며칠 안 된 아인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콜로라빈도 마찬가지예요. 색이 이렇게 빨갛지 않았는데 정말 며칠 사이에 이런 색감이 되었고요. 또 어떻게... 네. 그리고 이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인데 이것도 지금 손톱 색깔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미니벨도... 여러분 색깔... 또 막 페인트 부어놓은 것 같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아메스트로도 어... 이제 워낙 제가 물빠짐이 너무 잘 되는 흙에다가 이거 심어줬던 아이여서 물을 충분히 줘도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늘 물이 좀 부족했던 다육이었는데 저면 관수 해주고 지금 밖으로 나와서 오늘 빛까지 막고 있는 상태여서 얼굴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활짝 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레드 플럼이에요. 와... 진짜 색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거 지금 샬롯인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데리고 올 때도 사실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이거 지금 밖에 나와서 햇빛 받으니까 이렇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금 피멍 들면서 물들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데리고 온 아모르 파티인데 이거 이제 조만간이 진짜 엄청나게 빨개질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이고요. 어... 아무튼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루비도나... 아우...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정성 들여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어... 다육이들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 그 왕버꽃이요. 음... 제가 장날에 나가서 이거 정말... 정말 작은 막대기 하나 사다가 키웠던 묘목인데 아... 진짜 감동적입니다. 제가 손수 심었던 나무여서 그런지 너무... 이... 한 해 한 해... 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하하하... 네... 그리고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있습니다. 아유... 진짜... 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싱그러움이 또 더해지니까 다육식들이 더 많이 예뻐지네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서 저는 이제 빗물도 많이 받아놓고 있어요. 최고의 영양제인 거 아시죠?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빗물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제 그... 질소 함양이 많거든요. 이제 공중에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영양분을 머금고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제 뿌리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질소가 많아서 어... 다육이에게는 이제 빗물이 굉장히 좋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수돗물이나 지하수하고 좀 다르게 어... 이게 물에도 분자가 있어요. 어... 이 분자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게 이제 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줬을 때 다육이가 어... 이제 빨아들여서 얼굴이 펴지는 그거하고 빗물을 먹고 펴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그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어... 사람도 일반 밥을 먹을 때하고 죽을 먹을 때하고 그 소화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빗물을 이제 먹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소화력이 좋고 빨리 흡수가 되고 이게 이제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서 금세 얼굴도 활짝 피고 입장도 통통해질 수 있는 아주아주 정말 최고 중에 최고가 이제 빗물이 되고요. 일반 고로쇠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봄 돼서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이제 물보다 또 고로쇠가 물에 들어가면 노폐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빼준다고 하잖아요. 역시나 빗물처럼 이 분자가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어서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거하고 고로쇠 물 마시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빗물과 수돗물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빗물이 좋은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내리는 빗물 정말 아깝거든요. 저는 빗물 참 많이 받아 놓는데 이제 비 그치기 전에 네 또 올 봄에도 또 비 소식 있으면 빗물 많이 받아 놓으셔서 봄에만 이렇게 비만 잘 빗물만 잘 주셔도 사실 다육이 키우는데 영양제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정말 봄에 비도 좀 많이 내려서 산불도 좀 예방하고 좀 들이나 산이나 이렇게 부족했던 물로 네 좀 해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4시 4시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올게요. 색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